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에 우리나라 땅을 밟았습니다. 1박 2일 국빈 방문을 시작한 건데요. 네, 미군의 해외 주둔기지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훈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기지 방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동행했다고요? 네, 그야말로 깜짝 동행입니다. 정오쯤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캠프 험프리스로 향했고 먼저 도착해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한 건데요. 대통령이 청와대 외부에서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장병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한미연합사 브리핑도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강력한 대부 압박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잠시 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만찬 메뉴가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만찬은 네 가지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옥수수죽을 올린 구황작물 소반이 나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거제도 가자미구인데요. 가자미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문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도산 가자미를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한우 갈비구이와 초콜릿 케이크 디저트가 나옵니다. 김정숙 여사가 멜라니아 여사와의 첫 안매를 위해 준비한 곡감 다과도 눈길을 끄는데요. 김 여사가 직접 말린 감으로 만들었고 호두와 초콜릿을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김 여사와의 첫 안매를 이용하여